이거, 아니어도 되니까 단 거만 눌러야지 야, 진짜 맞아 뭐야? 얼굴 발표 숙녀야 이게 제가 드릴게요 종료야 이게 어? 종료야 이게 종료야 종료야 종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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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키 사모장 펙트 서비전 바다 내 손을 건네준 그대 내 손을 건네준 그대 아, 이거야! 뭐? 내 펜트를 잘 되는 거 같아 내 펜트를 잘 되는 거 같아 내 펜트를 잘 되는 거 같아 누구야? 누구한테? 룸씨가 혼나, 긴장한 김수현 씨한테 왜? 아까부터 깨고 코 막 깨고 다 부수는 여기 아까부터 이거 쉰다니까! 아니, 묻혀줄게 나 진짜 안 할게 나 실패 실패해! 너 묻혀놓는 거야 야, 묻혀놓는 게 그럼 손님이야? 아침까지 돼? 묻혀놓는 게 그럼 손님이야? 아침까지 돼? 아니, 이거는 묻혀놓으려고 아니, 이거는 묻혀놓으려고 묻혀놓을 때까지 그냥 하나 같이 가자고 그냥 생각 없으니까 왜 이렇게 하면 할래요? 아니, 그게 아니라 김장은 김장은 웬일한 거 같은데 형, 왜 이렇게 화를 내어? 김장이에요 안 열리다는 게 어딨어? 김장이에요 하나만 묻혀줄게 아니, 하나만 묻혀줄게 하나만 묻혀줄게 자, 하나만 해 아니, 그러니까 저걸 달라고 양념을 달라고 했거든 그래서 또 다 채워야 되는 거야 야, 이거 좋았어, 좋았어 아, 그 나중에 불러 형이 언제부터 그렇게 노래 불렀다고 난 불러야 해 그 뜻이 아니잖아 그 retir기 저녁을 끌지마 어? 저녁을 끊지마 어? 저녁만 끊지마 아, 손 안 돼, 그냥 안 할게요 что- 그렇지, нет, 알았어 그래서 저녁은 끊지마 저녁끈은 누굴 잘해 저녁끈 끊지마 저녁끈, 저녁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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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영을 해야 된다니까 제어만... 하하하하 저녁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